특히 서현숙 선수와 이은리 선수 이 양쪽 윙백들의 이 크로스가 굉장히 날카롭기 때문에 오늘 기대가 됩니다 아 소나연 또 한 번의 망거리슛 만들어냈기 때문에 오늘도 자신있게 슈팅을 시도해봤습니다 특히나 이번 장면에서는 마두카치의 볼을 뺏어낸 뒤에 본인이 직접 또 해결을 하는 장면 소나연과 나나세 소나연 슈팅 막아냈습니다 전환을 하지만 소나연의 프리킥 슈팅 궤도 역시나 너무나 좋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빈 곳을 노리고 찾는데 전환우 선수가 완벽하게 이제 그 공을 따라가면서 잡아냈습니다 잘 빠져나왔습니다 중앙에서 오른쪽 연결 패스 연결됩니다 위즈원 오른발 슈팅 펀칭 전환우 골키퍼도 선환우 선수의 패스도 기가 막혔고요 네 그렇습니다 확실히 달려나가는 위즈원 선수의 스피드를 최대한으로 살리기 위한 그런 패스를 보여줬고 다음 장면에서 Madeleine episod Isaac 예술 인 감사합니다.